스토컨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의 환급 혜택이 올해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지역 내 소비진대학을 위해 재작년부터 시행해 온 최대 10% 환급 혜택이 일단 계속되게 됐습니다. 김우선 기자가 전해진립니다. 인천이음은 누적 사용액이 7조 원을 넘을 만큼 활발히 이용되는 지역화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재작년부터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인천이음 캐시백을 확대 적용하는 혜택을 시행해 왔습니다. 월 결제액을 기준으로 50만 원 이하는 10%,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는 1%를 돌려주는 겁니다. 인천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당분간 최대 10% 캐시백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임대인에게 보수 공사비를 지원하는 인천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도 확대합니다. 또 올해부터 출생 후 24개월까지 가정 양육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영하 수당이 신설되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해양 친수 공간과 도시숲, 장기 미집행 공원 등이 올해 추가로 완공돼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체육회가 인천체육회관과 훈련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 종목단체 사무 공간 및 전시 공간 등의 시설로 사용될 인천체육회관과 전문 선수 경기력 향상, 시민, 실내, 생활체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훈련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SBS 김호선입니다. 셰어aken